하나, 둘, 셋! 됐다. 아 이게 뭐야. Let's talk. 오케이. 영어로 하지 말자. I'm American. Hey! How do you feel today? 그건 반칙이지. 솔직히 하고 싶은 말 있어.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어요. 어. 솔직히 작년에 나가 뛰었지 않습니까? 어. 나가 막내로서 한번 뛰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좀 봐줘.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오늘 좀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야? 느낌이. 너 느낌대로 얘기해봐. 편하게. 난 사실 그냥 누나가 뛸 것 같긴 한데. 누구? 숙이 누나 아니면 진경 누나? 나도 아니지. 오늘 누나들은 그냥 진경 누나야? 내래? 오늘 뛸 마음이 없음메. 숙이 누나 아니면 진경 누나? 나도 아니지. 오늘 누나들은 그냥 진경 누나야? 나는 그냥 누나가 뛸 것 같은데. 누나는요? 근데 나도 누나가 뛸 것 같은데. 누나가 뛸 것 같은데. 누나는요? 백팔까? 근데 나도 누나가 뛸 것 같은데. 우리는. 내래. 생각을 해보이. 오늘은. 말 너무 느끼하잖아. 빨리 빨리 해. 홍수령이 뛸 것 같습니다. 홍수령이 느려. 홍수령. 근데 숙이 누나가 만약에 걸리면. 사실 누나는 진짜 못 뛰잖아. 누나? 우리가 이거 게임이잖아. 번지도 이게 뭐 숙이 누나라고 해서. 꼭 뭐 누나가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야. 근데 숙이 누나는 그게 있어. 근데 숙이 누나는 그게 있어. 이거 뛰면 하차한데. 이거 뛰면 하차한데. 아 진짜 진짜. 누나. 누나 이럴 때부터. 정비야 하지마. 이럴 때부터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야 무슨 소리야. 언니가 언제 그랬어? 아니. 자 오늘 말게. 솔직하게 솔직하게. 내가 얘기했어. 번지점프 할 거면 나 하차 한다고 그랬어. 아니. 번지점프 이런 거 하면 나는 하차 할 거야 그냥. 놀이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. 나는 너무 싫어. 언니 하차가 그렇게 쉬워? 언니. 우리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워? 따로 만나면 되잖아. 뭔가. 프로그램 말고 딴 거 만나면. 나도 뭐 달아 얘기할까 봐. 근데 나는 신경 쓰지 마. 왜. 동전 있잖아 저 누나. 아니. 백지 동전 있잖아. 내가 쓰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.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. 걸리면 찍소리도 하지 말고 올라가자고. 근데 저 이거는 제안하고 싶어요.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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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. 만약에 누나가 걸리면 정말 같이 한 번만 뛰어주라. 감동이야. 근데 누구세요? 우리끼리 가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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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풀기 게임이나 살짝 하셔도 좋은데. 게임이 너무 무서워. 나도 게임이 무서워 같아. 게임이 그때 완전 바뀌었단 말이야. 예전에 약 게임이라고 상대방 보면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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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 게임이야 이거는. 내가 하지 마! 누나 요즘 알아요 그거? 뭐? 요즘에 MZ 친구들 사이에서 진경의 거인이라는 게임 나왔다. 진짜로. 그래서 진경의 거인. 그것 좀 그렇게 놀리면. 아니 나왔다니까. 사람 이름 가지고.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. 진경의 거인 하고 이렇게 거인처럼. 왕 이렇게 하는 거야. 더 소리 크게. 진짜로. 한 번 해볼게요. 빰빰빰빰빰. 진경의 거인. 누나도 진경의 거인 한번 더 크게. 진경의 거인. 진경의 거인. 믹 SAM أVerenca. 진경의 거인. 더 크게. 더 크게 하면 돼. 해봐. 진경의 거인. 진경의 거인. 진. 경의 거인. 진 경 x 3. 진 경 x 4. 몇 번. 진짜 거인까지 오는 거야. 7번. 날개까지 있어가지고. 요즘에 되게 징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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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경의 거의 됐어, 잘못 Recentazon 말 küçük하지 마 징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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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징경이 징경이 거의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 뭔지 알아, 게이밍에? 점심 게임이라서 우재하잖아. 우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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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까먹어 이거 나중에는. 그럼 어때? 재밌겠네.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보자. 이거 생각보다 손가락 안 새겨봐. 숙 숙 숙 숙 숙 숙 숙. 어 재밌다. 재밌다. 재밌다 재밌다. 숙 누나로 해. 오케이 숙 누나. 숙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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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 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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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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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나누나누나누나누나 우와 바보캐 누나누나누나누나누나 왜 나한테 유도를 안하지? 그러면 우리 그거만 할까요? 그 기억력 게임 내가 갈게요 진경집에 가면 누나도 잊고 하자 시작 첫 번째 진경 누나한테 가면 진경 누나 차도 있고 진경이 차도 있고 진경이 딸도 있고 진경이 아들은 없고 진경이 밥 소스도 있고 우리 여기 숟가락이 있고 진경 누나 내 가면 진경 누나 차도 있고 진경 누나 딸도 있고 진경 누나 밥솥은 있고 진경 누나 숟가락도 있고 진경 누나 가르침도 있다! 진경 누나 차도 있고 왜 나한테 유도를 안 하죠? 진경 누나 아들은 없고 진경 누나 밥솥은 있고 진경 누나 가발도 많고 가발받지 진경 몇 번 했지? 22분 나올 거 나온 거 같은데 그러면 그만 하시죠 게임을 종료하는 타이밍도 여러분들의 운명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? 1분 더 했으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그래 여기서 멈춥시다 여기서 여기서 다 동의하십니까? 봐도 돼요? 지금 어때요? 기록이 압도적이에요? 지금 굉장히 팽팽합니다 다 같이? 네 저희가 한번 결과를 아니 예측을 볼 수 있잖아 예측은 예측은 아 나 지금 아 감이 온다 응? 나도 같이 당한 거야? 막상! 아 나도 같이 당한 거였어 아 내가 그걸 너무 놓고 있었어 예측해도 되죠 우리끼리 예측은 예 어 뭔데? 나? 응 지금 뭐 내 예측 내 예측이 맞다면 어 나 포함 3파전입니다 아이씨 3파전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나도요? 자 하나 둘 셋 오픈 아이씨 나를 뭐야 아 나름 내가 나는 처음에 나와봐라 근데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안 했는데 형이요? 그거는 중에 제일 많이 했어 형 엄청 했어 근데 나도 많이 했어? 진경 아 나 누구 이름인지 아니야 누나 누나들은 가만히 계세요 이거 3파전이야 3파전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나 3명 정하셨을 때 이 남자 3명이 다 나 빼고 누나가 2개 있으니까 나도 누나를 쓰겠다라고 약간 어 어 그러면 아 이게 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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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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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생각을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사람이 생각이 내 눈에 2명이 보이잖아 누나가 3명일 리는 없다 아 나때 이게 확고해요 네가 호흡을 찔렀다 그러네 5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홍진경 씨 0번 너 진짜 와 아 그 윗순위는 이제 김숙 씨입니다 18번 하셨습니다 오오 많이 했다 18번 자 자 2, 3파전이 아니 나 진짜 나 작년에 뛰었잖아 저 짬승가 아 나는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덜한 거 같은데 저 짬승가 근데 리마인드를 해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아니 나도 나 아닌 거 같아 자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오늘 빠져야 되는데 64번 말씀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와 64번 제발 제발 자 3위 64번 제발 누나를 발설하신 3위 조세호 씨입니다 조세호 씨입니다 조세호 씨입니다 와 와 형이라고? 제발 아니야 형 진짜 많이 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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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난 사실 너네보다 많이 안 했어 와 너 아까 너만 몰라서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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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무지하게 많이 했어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근데 이 형은 게임 외에도 진짜 수기 누나 이러면서 엄청 많이 했어 저랑 훌륭한 건 맞아요? 살았다 살았다 몇 포 차예요? 조세호 씨 64번 하셨다고 했죠? 네 2위는 65번이고요 1위는 67번이고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냐면 게임 때문이야 이거 이거 게임 때문이야 다 채워 아니 그 왜 해 나를 우연히 하라고 계속 이랬는데 네가 한 거잖아 어이씨 에이 싸우지 마 아 어쩌라고 이씨 어쩌라고 그래서 뭐 아 하지마 그러면 난 욕심대 아버님 1등 2등이 2표 차이라는 거네 결국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금절 게임의 꼴찌죠 하하하하하하하 제발 아 나 작년에 찌였다 수가 제발 제발 우 우 누구다 우 누구다 우 영우죄 우 우 우 우 나는 2등을 좋아한네 나 1등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자 룰렛에 두 칸을 채우실 주인공 동라 오 whatever 우 우 우 우 свой set 정리块 λ 우와 나 웃기야 돼 됐어 됐어 ft 너 웃기야 돼 됐어 됐어 você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오늘